아 역시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니까 공기도 맑고 뭉쳤던 분위기 그냥 쭉쭉쭉쭉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주에 새롭게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안내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어디 계시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숲이 주는 선물로 가득한 새로운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부터 가족 캠핑장 각종 힐링 체험까지 모든 걸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제대로 자연을 즐기는 곳. 산림복합휴양타운으로 떠나보시죠. 진짜 공기가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숲속에 와서 그런가 공기도 맑고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데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저희 산림조합, 제주산림조합에서 고유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주 도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각종 체험하고 놀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한 장소에게 몰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숲속 쉼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숲속 쉼터입니다. 푸르른 숲속은 치유의 공간이죠. 맑은 공기 속 피톤치드와 음이온, 소리와 햇빛을 느끼며 건너라니 꽃들이 가득. 그야말로 힐링의 숲속 쉼터입니다. 이렇게 땅을 밟고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새소리가 참 좋죠. 좋아요. 도시 근교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새소리도 나오고 낙엽도 밟고 참 편안한 장소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숲속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 놀이 체험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엔 뭐랄까 표정이 즐거운데요. 오호 바로 집 라인. 안전을 위해 헬멧을 잘 챙겨 쓰고 숲속을 날아가는데요. 너무 높지는 않은 편이어서 아이들에겐 속도감을 즐기기에도 딱 좋다고 하네요. 무서울 법도 하건만 아이들은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우와! 자세부터가 우리 남다른 친구. 집 라인 타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백문이 부려 일견. 직접 해보지 않고 그 즐거움을 말할 수 없겠죠? 혜진 씨, 어때요? 아니, 이렇게 타고 나니까 진짜 순식간에 바람이 싹 불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스트레스 진짜 최고로 잘 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구름다리나 집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담력이나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뭐 연령대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단체 그런 부분이 5살, 4살까지 지금 오시고 계시거든요. 이 좋은 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다면 걱정은 노. 텐트가 있는 숲속 캠핑장부터 카라반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글램핑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아, 그렇죠. 여기는 글램핑이 아니라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게 안에 숙식할 수 있는. 와, 들어가도 되죠? 아, 되죠. 겉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침대도 이단 침대. 그렇죠. 이 침대에 있고 여기도 굉장히 커. 여기 기본적으로 4인 가족에 충분하게 4인 가족이 와서 아, 4분이서 오시네요. 네, 즐길 수 있게끔. 특히나 편백으로 나무가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딱 들어오니까 이 향기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런 향이라든지 좋은 음이온이라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즐기시다가 가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딱 느껴지는 게 누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어. 주말을 맞아 캠핑을 나오셨네요. 초이는 잠깐. 장작불에 아빠가 구워준 고기만큼 맛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함께한 오늘의 추억은 영원히 저장. 일단은 도심을 벗어나니까 자연이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할 때는 사실은 애들 늦게 가서 못 보고 하는데 같이 먹을까? 맛있는 거 먹고 해도 좋아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는 편백효소 찜질 체험장. 겨울에 더욱 좋은 찜질 후에는 편백잎을 이용한 조교까지. 폴코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우 좋다 좋다. 아휴. 또 찜질하고 족입하고 나니까 몸이 또 싹 풀리네요.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 세 번째 코스인 효소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코스가 또 있다고요? 와. 그러니까 여기가 3단계 하이라이트. 네. 근데 여기 욕조 같은 데 안에 뭐가 막 있네요. 이건 지금 편백 생톱밥 100%를 저희가 효소원액을 넣어서 발효시킨 거고요. 네. 이제 전기나 가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열 100%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효 작업을 하면 한 4, 5시간 후에 70도까지 열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열이 올라가면서 심부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이제 혈액순환과 몸의 순환을 전체적으로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병균을 죽이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그 편백톱밥과 효소로 찜질을 했으니 효과는 그야말로 그레이트. 어느새 촉촉히 땀이 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했는데 짧지 않네요. 그냥 단잠을 딱 자고 난 그런 느낌이고 땀나는 거 보이시죠?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딱 배출되면서 제 피부까지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름다운 제주의 숲을 그냥 걷고 보기만 하셨다고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지쳐있던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겠죠. 거기에 숲이 주는 선물을 좀 더 즐겁게 제대로 누리는 방법. 바로 숲속의 쉼터 같은 이곳으로 오세요. 다이나믹한 숲속 놀이터, 온가족이 즐기는 낭만 캠핑, 건강함이 느껴지는 찜질 체험까지. 산림복합휴양타운에서 제주의 산림자원을 노리세요. 산림복합휴양타운uellement! 산림복합휴양타운에서 제주의oste затЫ 한 21시선 chair린dot